사연 닉스닉스 제닉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견인교수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 그러면 제가 호공을 해줘야해요 당길 때, 신발을 느려버리면 3일체로 무조건 신발을 늦게 가는게 아니라 결코가 또 앞으로... 이거 뭔데 이거? 와!!! 평소에도 원래 CS를 그렇게 그렇게 책임지는 않아요 먹을 수 킬은 먹는다 키를 먹어주세요 퍼 bereit 내가 할 정말 이길수 있는 상대가 ㅋㅋㅋ 근데 많이 안할거잖아요 그쵸 안하겠죠? 저는 하고싶은거예요.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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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옆킬! 잡았어! 오 왜! 아 스톱! 스톱 스톱 스톱! 아 갔다! 잡았어! 너블킬! 차라리 한타임이 빠르게 맞춰버린다. 우와! 우와! 봤으면은 제가 죽거나 안됐을 것 같아요. 스트레스가 아까 플래시는 없었는데 지금 플래시가 차가지고 이야! 이야! 대박이다! 대박! 대박이야! 이번에는 왜 이렇게 켜죠 이거는? 우와! 스톱크킬! 우와! 이야! 대박이었다! 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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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입대를 했어요. 네. 이등병이야. 네. 병장이 웃겨보래. 뭐랄거예요? 롤티어가 어떻게 되세요? 네. 나이스게임TV agpp 파- 군대 입대를 알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